자 네 김시아씨 오늘 또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구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유광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자 이어서 주황도 바라봐 주시고 하트까지 네 새콤한 매력 보여주고 계시구요 또 오른쪽 끝까지도 와 오늘 정말 화면 패션이라고 해도 아마 이 블랙이 통글된 느낌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연기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에게 유광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네 자 이어서 주황도 바라봐 주시고 하트까지 네 새콤한 매력 보여주고 계시구요 fourth is the complete scene 완전히 살짝 잡혀주셨으면 좋겠죠 수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연기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잘 hunt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